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별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규 모델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스타리아예요. 스타리아 5벤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신규로 몇 대가 들어왔어요. 대략 7대 정도 들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타리아를 보시면 저희 매장에 오시면 많이는 없어요. 37대, 전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편인데 다른 차종 대비는 많이 없는 편이죠. 5벤이 37대 정도 있고요. 3벤 같은 경우는 21대 정도 있습니다. 5벤과 3벤은 이게 화물차라서 생각보다 좀 빨리 팔려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가 있어요. 딜러 전산망이. 자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2200만원 5벤 차량이고 9월 26일날 매입을 했어요. 보호미력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그게 일단 장점이고 22년형이죠. 22년식이고 10만 9천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성능 이런거 기록을 볼게요. 사고교환 없죠. 무사고죠. 이런거 괜찮죠. 좋아요. 매연이 2% 괜찮습니다. 렌트도 없고요. 세부상태도 깔끔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일단 합격. 이 차는 이제 구매하세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2열은 유리로 되어 있고 글라스 3열은 벤으로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공간도 깔끔하고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옵션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기능, 오토홀드기능 그리고 열선시트까지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등급이라서 등급 자체는 높은 등급은 아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네요. 2200만원. 이 차는 이제 사세요. 사도 됩니다. 다음차 볼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 두번째 차량 한번 볼게요. 이 차량이고 오벤이죠. 이재이고. 2,199만원. 이 차량은 이제 새로 매입을 했어요. 비어왔을 때. 지금 현재는 상품화가 아직 안 끝났어요. 15만 7천키로 22년식입니다. 적재함의 공간이고 이렇게 시트는 가죽 시트입니다. 그리고 핸들 반절 다 있죠. 모던 등급이라서 옵션은 좋은 편이에요. 핸들 열선, 스타벤고, 미끄럼 방지 옵션 다 들어갑니다. 이 차량도 추천을 드릴게요. 열선 시트 있고요. 현재 상품화 중인 차량이긴 한데 곧 끝날 겁니다. 매운 오프로 렌트 없고요. 사고 교환 일단 전혀 없습니다. 모 사고.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오벤 차량이 그렇게 신규로 들어온 차가 많이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 차도 한번 봐볼까요? 9월 10일 날 입고가 되었습니다. 3,270만원. 3,000이 넘어가면 조금 부담되실 거예요. 디젤이고 오벤이고 7,000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7,000키로. 23년식이고. 그래서 이제 3,000이 넘네요. 차 자체는 훌륭해요. 이런 식으로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고 3,270만원. 성능을 기록해 볼게요. 매연이 1%밖에 안 나오고 렌트도 없고. 사고 교환도 없고.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죠. 이 차는 뭐 사세요. 근데 가격대가 좀 부담될 수도 있어요. 이 차량은 거의 완전 풀옵션이네요. 보니까 운전석에 전동시트 들어가고 핸들에 반자율, 음성인식 같이 들어가고 어라운드 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종 옵션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트렁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이 차량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오토 홀드 기능 전부 다 있고요. 굉장히 풀옵션이죠. 전부 다 있네요. 컴퓨터 테크, 익스테리아 디자인까지 전부 다 되어 있어요. 다음 차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볼까요? 2,899만원. 9월 6일 날에 매입한 차입니다. 다음 차. 한대식 자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런 차 사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고 이제 모던 등급입니다. 2,899만원. 보시면 23년식이고 7만 5천 킬로. 이 차량은 그거예요. 1인 신조입니다. 색상은 쥐색이고 매어는 사프로 랜턴은 없고 사고교환 이상 없고 이런 차 사면 되죠. 세부 상태 이상 없고 깔끔하죠? 5벤 차량 스타리아 실내는 또 이렇게 멋진 베이지 시트가 들어갑니다. 운전석에 전동 시트, 빌트인 캠도 들어가고 트레이드는 적당히 남았고요. 파워트렁크 옵션 들어가고 어라운드 뷰 있고요. 일단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차값이 좀 비싸죠. 열선 통통 다 있고 버튼 시동에 그리고 모던 등급, 가장 높은 모던 등급 여기까지입니다. 괜찮네요. 2,899만원. 이 차도 사세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차가 아무래도 중요하죠. 차가 너무 많아요. 일단 다음 모델입니다. 한번 볼게요. 2,570만원. 이 차 한번 봐볼게요. 검정색이고 굉장히 지금 광택이 너무 잘 나왔죠. 9월 11일 매입했습니다. 날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제 글라스, 유리로 되어 있고 2,570만원, 5만 5천 키로, 23년식이네요. 이런식은. 가격대가 굉장히 좋아요. 매어는 3% 렌터는 없고 사고 없어요. 사고 이력은 없음. 단순 수리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트렁크 뚜껑 교환 하나. 이거밖에 없는데 굉장히 싸네요. 세부상태 없고. 하부 깨끗하고. 미세누 없고. 이 차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차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네요. 2,570만원. 너무 싼데요? 저라면 이 차를 1순위로 살 것 같아요. 주행거리도 고작 5만 5천밖에 안 탔거든요. 에이지 시트, 이쁜 시트에 적재함 깨끗하고 반자율 들어가고요. 오토라이터 기능,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시트, 오토드 드라이버 보드 기능 들어가고. 풀옵션은 아니에요. 풀옵션은 아닌데. 사실 풀옵션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이 차가 저는 마음에 드네요. 1순위로.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이 차. 아마 금방 팔릴 겁니다. 이 차. 그리고 꼭 연락은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차가 빨리 팔립니다. 내가 원하면 다른 분도 원하더라고요. 다음 차입니다. 여기로 꼭 전화 주세요. 이번 차 또 볼까요? 다음 차량. 4만 5천 킬로? 주행거리 굉장히 짧아요. 2,460만원. 22년식. 8월 30일 매입을 한 차예요. 성능점검 기록부. 일단 매연은 2%밖에 안 나오고. 렌트는 없었고. 4구 교환도 보면 뒤에 휀다 교환 하나. 아, 휀다 교환 하나. 이것밖에 없네요. 뒤에 휀다 교체했죠. 이거는 이제 4구로 들어가긴 해요. 작은 4구로 들어가요. 세부 상태는 깔끔하죠? 하부 누유 없음. 자, 쥐색 바디 차량이고. 보시면 열선 시트랑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기능까지만 옵션이 들어가고요. 스타벤고 핸들 열선, 미크로망지 들어가고. 적재함의 공간은 약간의 사용감이 여기 좀 많이 바닥작업을 하셨는데. 사용감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시트는 깨끗하죠?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나쁘진 않아요. 2,460만원. 자, 이어서 조금 밝은 톤을 좀 보고 싶은데요. 밝은 톤 차량이 많이 없네요. 모던 등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자, 이번 차량 봐볼까요? 8월 26일에 매입한 차예요. 2,899만원. 이 차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검정색입니다. 5인승이고 모던이에요. 자, 성능 정보 기록법 볼게요. 왠지 좀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매우는 3.0%의 렌트 없음. 어? 사고 전혀 없네요. 근데 가격이 싸네요. 완전 무사고의 세부 상태. 어? 누유가 있었군요. 아하. 이것 때문에 싸네요. 이건 일단 패스할게요. 패스 패스. 누유 있는 건 사지 마세요. 한 대만 더 볼까요? 한 대만? 깜참. 색상이 옅은 쥐색이죠? 옅은 쥐색이고. 좀 진한 색상입니다. 나름. 옅은 색인데. 그래도 정통 쥐색에 비해서는 찐하죠. 일단 색감 너무 이쁘죠? 이 색상. 너무 이쁘고. 판매가는 2,490만원. 주행거리가 짧아요. 19,000키로. 오. 메리트 있죠? 5인승이고. 이제 스마트 등급. 8월 23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매운이 1%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렌트도 없었고. 사고 교환을 보니까 휀다의 판금 하나. 오? 이거밖에 없네요. 이 차는 괜찮은데요? 세부 상태. 오. 화분이 없고 깨끗해요. 이런 차. 좋은데요? 단순 도장. 단순 도장. 1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오. 이거밖에 없네요. 바닥 작업했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오호. 맘에 드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실내 공간.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죠? 블랙박스 있고. 오토미션이고. 열선 시트, 드라이브보드, 오토홀드, 카메라 주차. 이렇게 옵션들 있고요. 핸들에 반자율, 음성인식, 즐기찾기 있고. 오. 이 차량. 저는 좀 맘에 드네요. 가격도 그렇고. 주행거리가 짧아서 오래 탈 수 있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꼭 여기로 전화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